네, 방향성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? 여러분들이 방향성 생각하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아, 나는 헤드가 열려 근데 이 열린다는 게요 그냥 열린다 닫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헤드가 열리는 분들은 다운승 때 닫는 게 선수급이에요 거의 나는 끝까지 닫아야 돼 이런 어떤 되게 강조되는 동작이 생기죠 반대로요 나는 닫혀 하는 분들은요 다운승에서 이 여는 동작이 거의 선수보다 더 잘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조가 너무 지나쳐지는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클럽 헤드를 보면요 세 가지의 어떤 방향이 있어요 처음에 스퀘어 토가 약간 바깥쪽으로 가면 열렸죠 그리고 토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닫혔죠 그럼 세 가지가 있어요 스퀘어, 열리고, 닫히고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중간은 빼세요 스퀘어,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열리고 약간 닫히고 약간 열리고 약간 닫히는 게 사실 정상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들어갈게요 내가 다운승 할 때 열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벌써 내려오면서부터 식은땀을 흔들리면서 열심히 닫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깨가 이렇게 붕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골프가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열려있는 게 열려있는 이 느낌이 나에게 있다면 다운승부터 즐겁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닫는 것만 연습을 했잖아요 여기서 열리고 닫히는 이런 개념으로 연습을 했잖아요 절대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만 딱 들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교정이 되는데요 거짓말 같죠? 해보시면 됩니다 백스윙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운승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프 다운승 위치 이 토우 라인 쪽, 발끝 라인 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상태에서 헤드가 조금만 톡 떨어지면요 헤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몸을 돌리면 알아서 다쳐요 잘 보세요 이 위치에서 그냥 돌아오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리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서 제가 몸을 돌려볼게요 열려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심한 롤을 해서 닫는다는 이 롤에서 닫는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안 좋은 게 아니고 다운승 할 때 내가 열리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을 자꾸 돌리려는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제가 한번 돌려서 슬라이스 나는 분이 공을 치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쓰러지면서 더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쪽으로 가요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혹은 열리는 분들의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다운승 공간이 좁아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운승에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넓은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팀을 천천히 하더라도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하고 나서 공을 칠 수 있는데 이게 좁아지게 되면 사실 제가 가끔 기절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이게 정신없이 딱 치고 나서 뭐지 이런 느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스윙을 하고요 다운승을 할 때 수직적으로 여러분들이 왼팔 무게를 느끼면서 떨어뜨려 주는데 핵심은 손보다 헤드가 살짝 아래 아 요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이는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그럼 이렇게 해서 돌면 페이드도 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내리면 헤드가 다치니까 드로우 성향이 나올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럼 제가 원래 그 클럽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우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드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원 모션 투 모션 근데 원 모션 할 때 손보다 헤드가 아래 그 상태에서 헤드를 몸에 의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서 굿샷 이렇게 공을 쳤고요 와 거울이 대단하네요 다시 이 위치에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 이렇게 왼팔 무게를 떨어뜨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GG 스윙이나 혹은 뭐 여러가지 스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아낄 수 있어요 더 좋은 스윙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팔 무게를 느끼면서 떨어뜨린다 그러면 손보다 헤드가 약간 아래쪽으로 오는 이 위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때요 왼손목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겨드랑이가 몸에 걸리고 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달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헤드만 배달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스윙이 좋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큰 스윙을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크게 드신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손보다 낮은 위치 쪽으로 오려면 몸이 엄청나게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몸은 기다려주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가게 되면 헤드는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 손보다 높은 위치로 공을 치기 때문에 자꾸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굳이 크게 할 필요 없고 이 정도에서 손이 헤드가 손보다 낮은 지점 낮은 지점 낮은 지점 이쪽에서 헤드를 배달을 할게요 공 쪽으로 그냥 배달만 해주시면 돼요 몸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주 작은 스윙을 해도요 헤드를 닫았으니까 당연히 약간 흑성 구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제 몸무게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헤드가 자꾸 열리시는 분들은요 나의 신체적인 어떤 몸무게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손보다 헤드가 위에 있을 때 아무리 쳐봐야 체중이 실리지가 않는데 헤드가 이 구간에서 살짝 손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한 70km 넘어가거든요 좀 돼지죠 거기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몸무게를 실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지금 클럽 헤드가 열리는 분들을 위한 레슨인데 지금 이연호 프로가 보여주셨지만 좌측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열리는 부분을 닫는 레슨이니까 사실 근데 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닫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열리는 어떤 오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닫는 걸 해야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왼팔 무게를 떨어뜨려서 손보다 헤드가 약간 낮게 있다 내가 닫아야 되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닫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다운징 할 때 이렇게 좁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가 잘 되는 날은 무조건 이쪽은 공간이 넓어요 보세요 제가 공간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만약에 손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몸을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공간을 만들려고 자꾸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확 돌렸을 때는 그때 캐스팅을 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동작은 백싱한 상태에서 내가 떨구는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떨구는 지점은 공쪽이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떨구는 지점 열리는 경우는 꼭 여기다가 내려주고 헤드 공쪽으로 배달 다시 이 위치에서 내려주고 배달 그러면 열릴 확률은 0%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위현어 프로처럼 하면 뭐 니은자로 스윙을 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겠지만 몸이 빨라질수록 빨라질수록 점점 한 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제가 슬로우로 한번 해보고요 조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할 때 제가 보이시죠? 이렇게 스윙을 하죠 왜냐하면 제 지점은 여기예요 아까 자막에도 나왔을 거예요 다시 느리게 넓혀서 내린 거죠 그럼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장타가 될 수 있고 헤드를 이런 닫는 수고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잘못돼서 열린 거를 돌린다 그래서 절대 이게 에너지로 전달되지 않죠 내 몸무게 꼭 이용하셔야 돼요